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류순우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학위수여식을 진행할 수 없어서 영상으로나마 우리 대학 졸업생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졸업생들을 격려하기에 기한 시간을 내어 영상축사를 해주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 유준상 운영위원장님, 빈원영 총동문회장님께도 각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예로운 석사, 학사의 학위를 취득하는 졸업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졸업이 있기까지 각고의 노력으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신 여러분께 찬사를 보냅니다 그동안 열성으로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과 혼신적으로 도와주신 직원 선생님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재학하는 동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고 지성인의 자질을 함양했습니다 이제 그 소중한 결실을 국가와 사회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지성의 열매들은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대학에는 그야말로 전 연령대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대학에 진학하신 분 경력 단절을 겪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있는 분 고령에도 불구하고 평생 학습을 실천하시는 분 등 실로 많은 분들이 다양한 목표를 위해 함께 수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을 통해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방송대는 내 인생을 바꾼 대학입니다 아마 방송대를 졸업하신 모든 분들에게 방송대는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자 빛나는 경력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번 졸업생 중에는 최연소 졸업자 중 한 분인 21세 진준모 학우님 최고령 졸업자 84살 한길순 학우님 현재 5개 학위를 취득하는 송지영 학우님 연예인 스타일리스트 문은지 학우님 결혼 이민자로 우리나라에 정착해 공부를 이어가고 있는 응엔티아이 학우님 불편한 몸이지만 의지를 가지고 일과 공부에 전념해온 정길철 학우님 정말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학업의 성과를 이뤄낸 분들입니다 자랑스런 졸업생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극적인 변화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초고도화된 과학기술이 상상을 현실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직업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변환의 시대를 맞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기술이 세상을 이끌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인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이며 사람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시대에 누가 그 주인공이 되느냐이며 그 자격은 변화에 대한 적응력일 것입니다 클라우드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 사이에 격차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여야만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대학의 소중한 보배입니다 새로운 시대, 격변기의 흐름에 앞서 적응함으로써 여러분만의 성공시대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고정관념과 관성의 틀에서 벗어나 유연한 사고와 풍부한 상상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자신감 있게 맞이하십시오 어렵더라도 잠들지 않고 깨워있다면 변화는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개교 이후 49년 동안 모두에게 열려있는 대학으로서 고등교육의 보편화와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국가인재양성의 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에는 마침내 방송통신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7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로써 방송대는 50년을 넘어 100년을 준비하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50년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K-고등원격평생교육의 중심대학으로 발돋움하여 미래를 선도할 교육기관으로 더욱 성장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졸업생 여러분 영원한 방송대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어디에서든 방송대인의 기계를 뽐내시기 바랍니다 동문간 서로 자랑스럽게 소통하면서 방송대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에서 배우고 익힌 지식과 지혜를 새로운 시대에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하며 앞날에 행운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매장 americana 연출하고 보겠습니다 Anlauf에서 보충한 Indigenous wer 이곳에서 마세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